안녕하세요 서현승입니다. 아침이나 머리가 좀 더 죽겠네 지금 새벽입니다. 새벽이고 저는 오늘 출장이 좀 있어가지고 출장 가기 전에 동영상 금융을 올려야 되는게 저번에 에러가 나가지고 이번에 다시 좀 작성을 하고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번 시간까지는 이제 단독형 일중 온실을 제거하기 위한 이론을 살펴봤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게 이제 변혼 적으면서...말로 할까요? 적으면서 할게요 하면서 제일 중요했었던게 지난 시간에 변혼이라는 거 배웠죠? 변혼 그리고 조조가혼 하는 것도 배웠고 변혼하고 결로 작물결로라고 보시면 되요 작물결로 그리고 조조가혼 아니 가운이 아니고 가운이죠 조조가혼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게 이제 일중 제어할 때 이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변혼을 쓰고 일중 비닐 가지고 실질적으로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용도니까 오늘은 실질적으로 일중 제어 수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배웠고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들어간건데 제가 요 수치를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자 요게 요거 요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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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제 블로그에 가면 있습니다 이거 엄청 고급 자료가 아니고 제 블로그에 가면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걸 이제 수치를 알려드리기 전에 이제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수치들은 실질적으로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기가 없고 자동 제어를 사용할 수 없으면 이 수치는 뭐 용지름인가 그냥 참고용으로는 될 뿐이고 이 수치에서 한두 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빼서 이제 그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수치를 특정 기기 안에 넣어버렸을 때 오작동 할까 알 수 있습니다 오작동이라는 거는 그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지만 여러 변수 때문에 이제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그것도 같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일단 이제 요거를 배웠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수치 첫 번째 이제 일중 제어에서 이제 제일 모든 조건이 제일 좋을 때 쓰는 최고 하위 기능이죠 하위 기능 상위 기능이 아니고 하위 기능인데 하위 기능 그 일중 컨트롤 박스는 모든 제어는 이제 우선순위에서 제어가 됩니다 꼭 100% 우선순위 제어는 아닌데 어쨌든 우선순위 제어인데 첫 번째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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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이제 변온 제어 변온 수치 변온 수치부터 한번 변해볼게요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단 제어기를 사용합니다 구단 제어 구단 제어를 사용해서 이제 온도를 설정하는데 어 구단 제어는 결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로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수치를 얻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단계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딸기를 재배한다고 가정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거 기준이 기준 1 야간 온도를 몇 도로 날 건지 야간 온도를 몇 도로 날 건지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 오늘은 야간 온도를 8도로 날 거라고 설정을 하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8도라고 하니까 일단 구단 여기 이제 온도 요거 하기 전에 시간 설정을 먼저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같은 경우는 요 앞에 수치표에 보면은 이제 7시부터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를 이제 해 지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제일 기준점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쓰다보면은 요거 이제 보통 아침에는 1시간 나누라 나누다가 이제 그 중간쯤에 올라오면은 이제 변폭이 작아지는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폭이 여기 까지는 변폭이 큽니다 변폭이 크고 여기서는 변폭이 작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2시간 기준 여기는 1시간 기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시간을 7시 8시 9시 10시 그리고 여기서 12시 여기 14시 여기 15시 16시 17시 요렇게 설정을 합니다 제가 같은 경우는 요거는 파프리카든 뭐 다 똑같은데 겨울 기준이고 이거는 겨울 사실은 여름에서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서는 그 나중에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지만 기능 중에서 야간 감지 기능이 있어가지고 여름 된다고 해서 특별히 수치를 바꿔줄 필요 없어요 제 컨트롤박스에서는 그래서 요렇게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8도로 나잖아요 야간을 야간을 8도로 가니까 여기서 야간 온도 플러스 보통 한 2도에서 한 4도 정도까지 해 주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2도 플러스 2도 했으니까 여기서 10도가 되는 겁니다 10도 야간 온도 그리고 8도에 나잖아요 야간 온도 난방 온도 이 난방 온도도 8도로 해야 되는게 그 대포나 이런거 쓰면 또 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대포 쓰면 온도변폭이 크기 때문에 요건 온도를 조금 높여야 되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17세에 닿는 거를 10도로 설정하게 됩니다 왜냐 전환시간이 될 때 습을 최대한 빼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8도 비트로 더 빼내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는 한 10도 정도까지는 빼고 그리고 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11도 여기서 이제 사이클이 1도 높아졌죠 그리고 12도 13도 15도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난방기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난방기로 돌아가고 어디다 먼저 적어놓고 할게요 여기 18도 여기가 이제 20도 18도 여기 보통은 24도 24도까지 올려도 상관은 없거든요 여기 하니까 일단은 21도 요거는 이제 온도를 좀 낮게 잡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24도까지 올려도 상관은 없으니까 21도 하고 여기에 이제 17도 14도 요런 식으로 스타일이 갑니다 만약에 이거를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장무를 좀 키우는 상태로 장무를 좀 온도를 좀 주는 상태로 이제 가는 거고 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내가 좀 다른 수치를 넣어보고 싶다 하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야간 온도가 8도 였잖아요 그러면은 14시에 14시에 몇 도까지 올릴지 요거를 삼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여기 여기 보면은 저는 요거 이제 최대 온도를 20도로 했는데 보통 이제 딸기 농장 같은 경우는 안전방으로 가면 24도 이래 가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좀 들어 줄 필요가 있지 그러면 20도 여기가 여기가 한 17도 정도 되겠네요 17도 여기가 15도 여기가 13도 여기가 11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요렇게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나는 이제 작물을 실제 해서 커트라인을 달리고 싶은 온도까지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28도까지 올릴 수 있도록 변원 제 컨트롤박스 같은 경우는 작물 온도를 28도까지 올려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28도까지 올려도 사실은 28도가 이제 상당히 상당히 커트라인 부분인데 여기보다 더 올라가면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또 안전선에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28도까지 올리면 여기를 24도 여기를 20도 여기를 보자 17도 정도 되겠네요 14도 여기가 이제 11도 똑같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20 한 4도 6도 22도 정도 되겠네요 여기가 한 15도 10도 뭐 이런 식으로 28도 올리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한 시간에 거의 한 3도씩 끌어 올려버리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쓰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과일을 빨리 이렇게 요거는 요거는 이제 성숙기 과숙기 과숙기 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딸기 값이 비싸다 그래서 나는 딸기를 빨리 빼고 싶다 그러면 이 수치를 써가지고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정상적인 정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여기는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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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이고 이쪽은 이제 21도로 내리는 거는 이제 그 과일을 봄철이나 이렇게 되면 과일이 너무 빨리 익어서 과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데기 수치 수치 자체를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정석은 아닙니다 표지가 정식은 아니고 제 컨트롤박스 기준에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수치를 알려드려도 사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원제어기에 아침 7시에 11도를 맞춘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아침 7시에 11도라는 온도를 잡아버리면 개폐기가 다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찬바람 들어와서 완전히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치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호는 기본적인 기능이고 그 다음에 있는 기능이 뭐냐 하면 그 있는 기능이 교차제어 기능을 하는게 있습니다 교차제어 교차제어 기능이 있는데 어차피 그렇지만 저는 이 수치를 다 알려드려도 상관없는게 여기 수치가 다 나오거든요 여기에 여기 블록에 가시면 다 나옵니다 이 교차제어 온도는 뭐냐면 이 1중하고 1중하고 2중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동쪽이고 또는 남쪽일 수도 있거나 동 또는 남일 수도 있겠죠 남이고 여기는 북쪽 아니면 서쪽입니다 북쪽이 서쪽인데 아침에 열 때 1중을 여기를 열고 2중을 이쪽으로 여는 겁니다 이쪽으로 열어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살포시 들어오는게 좀 있을거고 이렇게 들어가는게 교차제어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설정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외부 온도가 추울 때 쓰는거니까 외부 온도 왜냐하면 외부 온도가 추울 때 쓰거든요 외부 온도가 추울 때 쓰니까 교차제어가 여기 보면 외부 온도가 12도로 설정되어 있네요 이거는 좀 바꿀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밖에 온도가 12도면은 이 공기가 들어와서 온도 속도를 넘어 틀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차제어를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온도가 좀 다르죠 10도인데도 12도 들어와도 되지 않나 라고 얘기하지만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이 수치는 차로 따지면은 이 수치는 내가 가고 싶은 속도입니다 속도 이거는 내가 가고 싶은 속도 속도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표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다 안전장치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 컨트롤 박스를 서는 분들은 실제로 바꾸는 온도는 이 온도가 밖에 없습니다 이 온도만 바꾸고 이 세부 온도는 거의 설정을 안합니다 안 놔두면 안전장치로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 온도가 12도인데 외부 온도를 12도를 하면 하우스 온도 내부가 너무 흑적하게 올라가 버리는 속도입니다 왜냐면 외부 온도만 보고 작동을 시키면 이 광이 얼마나 뜨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작동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제어가 있는데 그게 보면은 내부 온도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부 온도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24도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24도 말 그대로 이렇게 교차제어를 하는데 외부 온도가 추우니까 교차제어를 작동을 했지만 교차제어 작동하면서 내부 온도까지 올라가면 안 돼요 그 내부 온도도 24도까지는 브레이크를 걸어줘서 이 교차제어 작동을 해제를 해주는 그런 작동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교차제어 이게 없으면은 아침 7시나 8시에 개폐기가 뭣같이 열려가지고 그냥 막 들어올 바람이 막 들어와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제어를 해주고 두번째는 최대 열림폭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대 열림폭제어 맞죠 최대 열림폭제어 아 예 맞네요 여기 보면은 최대 열림폭제어 최대 열림폭제어는 뭐냐면은 아까 그 또 그래야 되나 지우지 말까요 이거 오늘은 시간을 좀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끝까지 다 하려면은 시간이 좀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아까 교차제어를 교차제어를 하면은 일종이 이쪽이 열리고 이쪽이 남쪽 북 이렇습니다 북북북북북 오늘 마음이 좀 급합니다 아침에 출장이 좀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되면은 이게 해제가 됩니다 야가 야가 해제가 되고 야가 이쪽도 열리거든요 이쪽이 열렸을 때 바람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 열리는 폭을 이 폭을 제한해 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하고 여기하고 열리는 폭 자체를 야하고 야하고 이제 많이 못 열리도록 많이 열리면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삼중이 방풍벽을 쳐줍니다 이렇게 삼중이 견인을 해가지고 방풍벽을 쳐주니까 요게만 조금만 열리면 벽이 생기면서 풍벽이 못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최대 열림폭제어라는 걸 쓰는데 최대 열림폭제어도 여기로 보면은 외부온도가 10도 외부온도가 10도일 때 10도일 때 최대 열림폭이라는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바깥보다 좀 춥죠 이제 그리고 내부온도는 여기로 보면은 22도 외부온도는 22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설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놓으면은 최대 열림폭제어가 최대 열림폭제어가 이것도 설명 타고 할걸 그랬나 네 타고 할걸 그랬나 이 열림폭제어가 이제 아침에는 작동을 합니다 아침에는 작동을 하다가 아침 작동 해가 뜨죠 해가 뜨고 하우스 온도가 올라가고 외부온도가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이 열리던 폭을 이 열리던 폭을 이 열리던 폭을 단계적으로 해제를 해줍니다 온도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딱딱딱딱딱 올라가면서 해제를 이쪽도 똑같고 그래서 외부에 추운고 차가운 공기가 있거나 이래도 이 내부로 많이 공기를 못 밀어둬도록 이제 강제로 이제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온제어기를 쓰기 위해서는 이 두개의 작동제어가 필요합니다 이 교차제어하는거하고 최대 열림폭제어라는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 그렇겠지만 아침 8시에 7시에 11도 잡으면 개폭이 다 열려버리거든요 다 열려버리고 이러면은 그 추울 때 다 열려버리면 밖에 찬바람 맞는단 말이에요 찬바람 맞으면 그 다 아시잖아요 건조해져가지고 이제 흰가루네 이런거 덮어서버리는거 그래가지고 아무리 춥지만 아무리 온도를 그 변온온도기를 맞춰야 되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방어해주기 위한 안정장치로서 교차제어하고 최대 열림폭제어라는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개가 없으면은 추운 날에는 이걸 못 여는거에요 영하로 떨어진 날에는 이 변온제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설정을 해놔도 온도계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움직였지만 하우스 입장에서는 생물을 키우는 하우스 입장에서는 이거는 문제가 생긴거에요 그냥 고속도로를 따지면 정속주행은 했지만 앞차고 사고 난거에요 그냥 앞차고 뭐 앞차고 뭐 앞차고 틀어박던지 뭐 아니면 노면에 뭐 돌이 튀가지고 차가 전복되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생겨버린 거에요 제가 이제 항상 그 강의를 하고 블러그 운영이나 뭐 이런걸 하면서도 항상 하는 말이 변온온도계 1개 넣고 절대로 변온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변온온도계를 설락하면은 최대 연림폭하고 교차제어라는건 들어가야 된다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중하우스가 이중이 없으면은 교차제어 기능은 없어도 최대 연림폭 기능이 있어야 되는거죠 그리고 들어가는게 또 뭐냐면은 여기보다 전기습도제어 관계 있습니다 또 전기습도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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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은 뭘까 전기습도제어 전기습도제어 전기습도제어는 이 기능은 뭐냐면은 이제 하우스가 이제 변온을 우리가 해요 변온을 하는데 흐린 날이 있어요 흐린 날 흐린 날에는 이 변온온도계 따라가지 못합니다 비닐하우스가 흐린 날은 계속 닫혀있어요 계속 닫혀있다 그리고 작물은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한다 그러면 과습일입니다 과습 그것도 저온의 과습일입니다 그러면 작물들의 잿빛 곰팡이나 이런게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럴때 뭐 할 수 있는게 이제 뭐 하는 방법으로 이제 보일러 트는거 보일러 작동 있고 아니면 배기팬 뭐 이런게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거는 근본적으로 일중을 열어서 환기를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습도제어 제 컨트롤 박스에 보면 전기습도제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뭐 작동시간이라는게 있습니다 작동시간 이제 이 작동시간은 광합성하는 시간을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한 8시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9시에 얼음을 파쇄하려고 하면 보통 8시부터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습도제어 기능이 작동하면서 일중에 있는 얼음까지 파쇄해지거든요 전기적으로 창이 열리면서 그래서 이제 광합성이 있는 보통 한 13시까지 여기서 보면 전기습도제어 기능이 이때되면 항상 열리는건 아니죠 왜냐하면 추울 때도 있고 따뜻할 때도 있으니까 계속 열리면 안돼요 또 여기서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뭘 또 측정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부습도를 측정해야 돼요 내부습도 내부습도 같은 경우는 컨트롤박스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80% 이상이라고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일중 컨트롤박스에 일중 컨트롤박스에 전기습도는 8시에서 13시 사이에 습도가 80% 이상이면은 작동하는 겁니다 개폐기가 열리면 이 습도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폐기가 열린 상태에서는 작동을 하면 안됩니다 전기습도제어 기능은 이 시간으로만 작동해도 안되고 습도로만 작동해요 습도로만 작동해버리면 야간에 막 열리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습도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광량까지 측정해주면 좋은데 사실 광량으로 해도 안되는게 아침에 여명이 올라오거나 또는 아침에 미리 열어서 환기를 시키려고 하면은 또 광량으로도 안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지도 못하니까 최후의 방법이 있는 작동 타이머 하나를 설정을 하고 내부 습도 그리고 이 시간을 해놓고 내가 얼마나 빈도 있게 열어야 되느냐 이걸 또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분 작동은 5분 작동은 5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분 그리고 대기는 대기는 30분이라고 해요 30분이면 상당히 빳빳하게 하는거죠 30분에 한 번씩 5분 동안 계속 창을 열어주는 겁니다 계속 하루종일 여는거죠 하루종일 그런데 개폐기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열려서 습도가 떨어지면은 이 전기습도 제어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멈추고 또 반대로 이 제어를 하다가 이 시간이 오버되면은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작동하면서 전기습도 제어 기능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개폐기가 있다고 여기까지 다 열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여기까지 열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부 온도나 이런 최대 열림폭 제어 기능하고 이제 겸용이 호환이 되는 호환이 아니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만 그래서 최대 열림폭만 호 그래서 이 두 개는 연동이 되게 됩니다 연동 만약에 온도가 좋고 온도가 좋거나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면은 이걸 하면서 개폐기를 5분 동안 해서 100% 다 열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습도가 떨어지면 어차피 다시 창을 닫아낼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추운 날에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추운 날에는 최대 열림폭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추운 날에는 전기습도 제어를 하더라도 이만큼만 한 20cm, 30cm 정도 열어서 환기를 하고 여기서 다시 닫아줘야 됩니다 5분 정도만 환기하고 닫아주고 5분 정도만 닫아주고 그러다가 해가 떠서 이제 하우스 온도가 올라가고 개폐기를 열어서 정상적으로 습도 제어를 할 수 있으면 습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전기습도 제어는 자동으로 해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설정을 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은 야간 감지 기능 가능이 있습니다 야간 감지 기능 오늘 일단은 시간이 조금 걸려도 오늘 이거는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두 개로 자르기는 좀 어려우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야간 감지 기능은 말 그대로 밤에 닫는 기능이에요 밤에 창을 닫다 밤에 창을 닫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야간에 해가 없어지면 사실은 이 온도까지 빼는 게 좋지만 해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하기에는 온도가 너무 급격하게 빨리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변온에서 천천히 떨자야 되는데 해가 없어지면 빨리 닫게 됩니다 빨리 온도가 떨어지기 전에 아예 해가 없으면 이제 창을 닫아야 됩니다 근데 창을 닫는데 문제는 창을 그냥 닫아도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혈 때문에 지혈 때문에 하우스 온도가 튑니다 하우스 온도가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간 감지 기능에는 밤에 첫 번째는 창을 닫는 기능도 있지만 두 번째는 내부 온도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내부 온도 내부 온도 측정을 해서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안 닫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내부 온도 측정을 해서 15도 밤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까지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14도 15도까지 떨어뜨리는데 내부 온도로 야간이 됐는데 내부 온도가 15도 이상이다 그러면 이 야간 감지 기능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닫아 버리기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특히 봄철이나 이럴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해요 겨울에는 정상적으로 밤에 많이 닫는 걸로 해도 잘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하는데 이제 봄철하고 이제 초가을 이럴 때는 해가 없다고 해서 닫아 버리면 하우스 온도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보통 한 20도 이상에서 막 닫힐 때도 있거든요 그래 되면은 하우스 온도 닫힌 상태에서 밀봉이 된 상태에서 하우스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과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측정 온도를 15도로 해서 15도 이상이 되면은 야간 감지가 작동을 안하고 15도 이하로 떨어져야지만 정상적으로 창을 닫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과습 문제가 야간 과습 문제가 생기 야간 과습 야간 과습 야간 과습 야간 과습이고 이거는 결로가 됩니다 결로 참고로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야간 과습에 의한 결로가 생기기 때문에 요 작동은 요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능 중에 또 있는게 요거까지 했고 여기 보면 또 강우시 습도 지역이 있습니다 강우시 습도 지역 보통 이제 비올 때 창을 닫는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농사 지으신 분들은 그렇게 안 닫습니다 하우스 온도가 이제 창을 닫아버리면 비닐하우스가 이래 있는데 비닐하우스가 자꾸 옆으로 가네요 이제 이제 비가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예를 들면은 뭐 한 25도다 25도인데 비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렇게 비가 떨어져 버리면 하우스가 급냉이 됩니다 급냉 급냉이 되면서 야간 순식간에 온도가 떨어지는데 뭐 심하면은 뭐 20도 이하로 떨어지죠 문제는 온도가 떨어지면서 여기는 과습이 되는데 과습 온도가 떨어지면 장물이 이래 있잖아요 장물이 있는데 장물 온도가 이 온도보다 낮거든요 보통이 장물보다 낮으니까 야들이 보통 이제 뭐 궁궐 온도하고 비슷하기가 그러니까 뭐 한 15도 이래밖에 안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20도 밑으로 떨어지면 과습이 되면은 비오는 날에는 비오는 날에 창을 닫아버리면 이쪽으로 결로가 생깁니다 결로 강우시 창을 닫으면 비올 때 비올 때 창 닫으면 그냥 내부 과습이 있는거에요 내부 과습 그리고 장물 결로 장물 결로 장물 결로가 생기기 때문에 비올때는 창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 이것도 다 열면은 이렇게 다 열면은 비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들어오도록 이만큼 이만큼 열어줘는 작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 20에서 30cm 20에서 30cm 정도 이제 열어줘는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 닫으면 내부 과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비오면 다친다 다친다 두 번째 내부 온도가 높으면 내부 온도 내부 온도가 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15도로 설정합니다 내부 온도를 15도로 설정하는데 15도 보다 높다 하면은 열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리는 폭 제어 열리는 폭을 제어해준다 폭을 제어 자동 제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이렇게 해야지 비올 때 습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비올때 그냥 닫히도 안되고 내부 온도만 보고 해도 안됩니다 내부 온도만 해도 내부 온도 보고 열어버리면 다 열려버리겠죠 다 열리면 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리는 폭까지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동작까지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뭐 어려운 기능이 없네요 이제 보니까 여기까지 했고 이제 뭐 이 외에 있는 기능 중에 이제 고온기능 고온기능 고온기능은 안전장치죠 음료를 따지면 안전장치인데 안전장치인데 그냥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첫번째는 그냥 내부 온도에서 열립니다 내부 온도 이 같은 경우는 내부 온도 한 35도 설정해서 열립니다 그런데 두번째는 천천히 열릴 것 이게 열린다고 해서 한꺼락 확 열려버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열릴 수 있는 기능이 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강풍기능 강풍기능은 간단합니다 그냥 바람이 세다 바람이 세다 바람이 세다 닫는다 끝이죠 그냥 강풍대만 하는데 바람 세기 정도는 제가 같은 경우는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10mps 정도 그 정도 측정합니다 연동형각의 경우는 한 8m 정도 하고 8mps 하고 단동 같은 경우는 바람에 대해서 좀 강하거든요 높이도 낮고 해서 바람에 대해서 좀 버틸 수 있는 그게 되니까 8mps 10m 정도로 해서 측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기능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고 이 외에 이제 또 있는게 이게 이제 3중까지 하는 기능이 요렇게 제어되고 또 빠진게 있습니까 자 보자 상단 열린 측 자 교차제어 뭐 기본적으로 다 있네요 이외에 이제 교차제어 기능까지는 교차제어는 또 해를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교차제어가 해를 따라간다 해를 따라 열어준다 3중에서는 크게 그 의미가 없는 기능인데 요게 단동형 하우스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우스가 요렇게 되면은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 서 아침에는 이쪽 창을 열어줘야 되잖아 이쪽 창을 열고 이쪽 창을 안 열리게 이제 제어를 해 줘야 됩니다 교차제어나 이런 열림폭 제어 할 때 그런데 해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제 오후 되면은 12시가 넘으면 이쪽이 열리고 이쪽이 닫혀주는 거 요게 자동으로 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요거까지 자동으로 되면 좋은데 삼중에서는 크게 필요 없는 기능입니다 왜냐하면은 삼중까지 있으면은 삼중은 방풍벽이라는 거 사용합니다 방풍벽 방풍벽이라는 거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 기능이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삼중이 있을 때는 이 기능을 안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중밖에 없다 하우스가 삼중이 없고 이중밖에 없다 하면은 요 기능이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창 여는 거를 해 따라가면서 이제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해가 비치지 않는 곳에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요런 기능도 있다는 거 요렇게 그리고 최대 열림폭 기능이라면 하여튼 요런 기능들이 문제는 이게 다 전부 다 이 문제는 이것들이 전부 다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자동 365일 그리고 24시간 이거를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모든 것들은 365일 라또도 이 모든 매뉴얼 변수 여기 자 컨트롤 박스를 지금 이 컨트롤 박스 삼중으로 환경제거 컨트롤 박스 지금 제작에서 이제 출구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군데 되더라고요 이제 되고 이제 지금 한 게 한 5년 넘었거든요 대부분 다 1년 동안 자동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냥 특별히 손을 안 대고 자동으로 거의 다 사용하고 계시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이제 실질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건 아까 했지만 여기 비대기, 표준, 가속기 정도 요 정도 수치만 바꿔주고 그 외에는 거의 바꿔주는 이 뒤에 있는 거 이거는 전부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안전장치 기차로 따지면 우리는 이제 몇 시에서 얼마나 갈지 요거만 설정해주면 되는데 요거만 설정해주면 이 수치를 내가 아무리 이상하게 수치를 설정해도 이 뒤에 안전장치 있는 이 안전장치들이 감지를 합니다 감지를 해서 아 세팅이 이상하구나 하면서 안전장치가 작동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다시 가이드라인에 다시 잡아주는 동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수치만 내가 정상적으로 넣으면 된다는 거죠 이따하게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따하게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요 세 가지 수치 중에서 보통 한 개를 사용합니다 보통 제가 컨트롤 박스를 운영하는데 보통 이 수치를 세 가지로 주는데 요 세 가지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사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놔둡니다 놔두고 놔두고 만약에 이 수치가 컨트롤 박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인다 싶으면 변화를 주시면 요기 온도를 좀 세세하게 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치만 해서 일정이 완벽히 제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중하고 삼중하고 배기팬 유동팬까지 전부 다 같이 연동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요거는 일중에 관한 이야기 요거 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이중에 대한 것 이중 컨트롤 박스를 들어갈 때는 이번에 했던 것처럼 이중 비닐에 대한 것을 좀 이해를 합니다 이중 비닐을 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설비해서 어떤 현상이 생겼는지 그걸 설명을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중 수치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넣을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로가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동영상은 마치죠 이거는 수치 이야기는 자르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설정한다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요거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고 우선 제거 순위나 뭐 제가 이 수치만 이야기했고 내부 회로에서는 상당히 복잡하게 제거가 됩니다 단순하게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든다고 해서 굴러가는게 아닙니다 절대로 굴러가는게 아니고 이야기하지 않은 안에 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몇가지 안전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숫자만 해서 넣을 수 있는건 아니고 아마 확령제어에서 넣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건데 넣어보시면 이상한 동작을 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아마 거기에 보면 그게 회로적으로 안전장치가 작동된다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제가 누누히 이야기하지만 이 수치들을 다 드린다고 해서 결국은 이 수치를 보고 절대로 하우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게 어차피 이 제어를 이 숫자들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기계가 없으면 이 수치는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지식이고 현 상황에서 사용하기가 좀 까다롭죠 없는 것보다 있는건 나은데 개인이 잘못하다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수치만 넣다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진짜 하려면 이 모든 수치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하는건 거의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오늘 동영상 자꾸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마치도록 30분이 넘어왔으니까 저는 이제 다음에 이중 비밀을 하는 걸로 해서 다시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